원주 지역의 종교, 농민, 노동, 교육, 문화예술, 시민사회 분야 주요 인사 120명으로 구성된 원주 비상시국회의가 검찰 독재와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원주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원주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과 언론, 시민사회의 전방위적인 공격과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위험한 발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 비상시국회의는 1976년 2월 원주 선언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민주회복에 앞장섰던 선배 시민들의 뜻을 이어 현 정권의 검찰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